여기는 닐슨파크에 있는 샤크비치예요. 오늘 시즌닝 거의 40도가 돼서 진짜 뜨겁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치에 왔습니다. 오늘 첫 개시.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 좋다, 그래도. 여기는 파도가 세지 않고 물놀이하기에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사람 많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날이 진짜 덥나 봐요. 텐트 안녕. 여기 샤크비치에 스토머가 있는데 여기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원하시면 넥스토어. 다음 옆에 있는 카페를 가시면 돼요. 커피메달 갑니다. 아니 오늘 너무 더워요, 진짜. 어떻게 40도일 수가 있어?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랐는데 물에 바로 들어가서 다 씻겨져 나온 기분이에요. 켈라야, 너를 위해 커피를 준비했어. 아, 뜨거워. 뜨거운데 이거 커피 마시려니까 되게 뜨겁네. 먹어봐, 이거. 커피 맛있다, 여기. 어, 맛있어. 이거 롱블랭거가 딱 알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맛있는지. 맛있더라. 아, 좋다. 어, 예쁘다. 딱이야, 딱. 여기 너무 좋아. 이거 튜 없으면 딱 좋아. 응, 맞아. 어떨까? 배울 때 이렇게 하더라고. 누가 이러고. 그런데,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른하다, 나른해. 아, 이제 크로도. 오, instructor, 나른해. 아... 오, 좀바라. 네, 아빠. 거기서 어디있어? 아, 나. 너 좀 칼집 cœur. 아멘. 롱.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엔홉. 누가 든 näm, 나. 제일 깊은 것 처럼 이거 바리바리 싸운 우리 이것저것 엄청 싸웠어 뭐 먹을래? 저 워터멜론도 있고 일단 워터멜론 먹을까? 네 워터멜론 먹자 맨손으로? 어 코 같은 거 없잖아 아! 전화가 계란 이거 왜 계란이 러치? 여기는 떼고 먹어야지 난장판 더우면 물에 들어가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자고 싶어요 조금 누워있다가 잠들뻔해서 다시 일어났어요 오늘 시컴 중이 되겠네 진짜 오 이거 바람 엄청 불어 오 바람 불어 팩트 날아가는 거 아니야? 팩트 날아가는 거 아니야? 오 오 파도 조심해 너무 심해 하이 하이 오 너무 길래 연기하지마 여기 카메라 물 먹었어 잘한다 잘한다 수영 잘한다 수영 잘한다 수영 잘한다 사실 이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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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 파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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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으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뙔 오후 아 하하 안 부어 이게 배가 있어서 더울 때 멋있어 여기 진짜 여기야 야 거기 깊다 야 걷다 넘어가지 마 야 너무 깊다 여기 너무 깊다 너무 깊어 왜 이래? 깜짝이야 진짜 차가워 아 대박 수시를 먹으러 왔어요 해장초밥 야기! 야기! 야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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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